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대장님 성인실방에서 받은 고구마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여주고구마 퀴즈 문제를 맞춰서 받은 고구마입니다 이분은 좋았어 뜯어봅니다 고구마 엄청 좋네요 이야 대박이다 고구마가 진짜 좋아요 빅대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너무 좋은거 보내주셨다 감사합니다 봄이들로 먹으면 좋음 그냥 먹으려면 좋음 고구마가 많이도 좋음 엄청 생겨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치! 진짜 맛있어 고구마가 너무 따박하지도 않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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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de